안녕하세요 곤조태비입니다 여러분들은 옷을 구매하실 때 어떤 방식으로 구매를 하시나요? 어떤 분은 1티어 끝판왕 먼저 구매하시는 분도 있고 나는 가성비를 추구한다 그래서 합리적인 소비를 추구하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여기서 궁금한 게 그러면 가성비 아이템이랑 끝판왕 아이템이랑 퀄리티 차이가 무조건 있겠죠? 근데 그 퀄리티 차이가 과연 가격 차이만큼의 비례를 하는지 저는 이게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컨텐츠를 기획을 하게 됐고 이른바 가성비 대 끝판왕 컨텐츠 이번 컨텐츠는 셔츠 편입니다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니클로는 플란넬 셔츠로 착용감이 부드럽고 브라운 계열의 톤온톤 체크 패턴입니다 더블아렐은 린넨처럼 까슬한 느낌이 나고 노랑, 브라운, 블랙이 섞인 체크 패턴입니다 카라 디자인은 유니클로가 좀 더 직선적이며 더블아렐은 좀 둥글둥글하고 볼륨감이 있습니다 유니클로의 단추는 원단 컬러와 톤온톤 조합의 브라운 색상이고 더블아렐의 단추는 아이보리 색상입니다 저는 이게 콘초 버튼이었으면 더 좋았을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유니클로의 소매는 약간 각진 모양이고 더블아렐은 굴림 모양입니다 소맷단의 폭은 거의 동일합니다 자 이제 여기서부터 차이가 좀 많이 나기 시작하는데요 유니클로는 가슴 포켓이 하나고 심플한 직사각형 디자인입니다 더블아렐은 가슴 포켓이 두개고 덮개가 있으며 리101 카우보이 자켓의 모양처럼 방패 모양입니다 셔츠 밑단의 마감 디테일도 많이 다른데요 유니클로와 달리 더블아렐은 뜯어진 방지용의 거셋과 체인 스티치의 고유 마감 방법인 가락한 디테일이 있습니다 옛것의 느낌이 많이 나고 고증을 살린 더블아렐의 디테일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유니클로는 전체적으로 봉제가 싱글 스티치인데 더블아렐은 트리플 스티치로 되어 있습니다 더블아렐이 뭔가 튼튼하게 만든 워크셔츠 느낌이 많이 나고요 유니클로는 그냥 스파 브랜드다운 느낌입니다 제가 봤을 때 두 셔츠의 디테일 중 가장 큰 차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유니클로와 더블아렐 모두 면 100%고 인도 생산입니다 하지만 원단의 가공법이 달라 둘은 전혀 다른 느낌입니다 역시 가장 큰 차이는 이거죠 브랜드 라벨 하나는 3만원대 유니클로 하나는 30만원대 더블아렐입니다 물론 사진으로 보여드렸지만 실제로 실착했을 때 어떤 느낌인지 이게 유니클로 같아 더블아렐 같아 만져봐 잘 모르겠는데 오 뭐야 부드러워 이게 되게 좋아 보이는데 더블아렐 아닌가 이 유니클로 이 유니클로 더블아렐 오 만져볼래 오 완전 다르네 느낌이 근데 얘가 더 부드러워 그치? 응 뭐지? 그니까 둘 다 면 100%야 근데 얘는 플란넬인데 촉감이 더 좋을 수밖에 없어 촉감이 굉장히 포근포근하고 얘는 조금 가공이 빈티지한 느낌을 내려고 하는 건지 몰라도 약간 좀 린넨 느낌? 버신 느낌? 가을 셔츠이긴 한데 일단 더블아렐도 입어볼 테지만 유니클로 착용감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굉장히 터치감 좋습니다 굉장히 터치감 좋고 핏도 나름 괜찮아 근데 일단 포켓이 디테일하고 하나고 나는 이거 웰스턴 느낌 때문에 산 거잖아 근데 웰스턴 느낌 덜해 좀 더 캐주얼해 근데 솔직히 뭐가 좋은지는 좀 나조차도 좀 애매하다 솔직히 빼면 기장이 좀 짧아 봐봐 아 이게 좀 캐주얼하게 입을 수 있는 유니클로 원래 캐주얼 브랜드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셔츠를 빼서 입을 수도 있게끔 이렇게 만든 거고 전자적인 디테일은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이제 이게 더블아렛 어때? 뭔가 확실히 이게 다르네 아까 저게 더블아렛이네 이게 약간 노란색? 이런 거랑 진한 게 이렇게 들어간 게 좀 더 빈티지한 느낌인데 이게 좀 소재가 좀 독특한 거기도 하고 가격이 비싸다는 말 들어서 그런 거 아니야? 그런가? 기분 탓인가? 아니 근데 확실히 예뻐 어쨌든 그냥 직관적으로 봤을 때 이게 더 예뻐 솔직히 내가 봤을 때는 비교 딱 했을 때 핏도 이게 웨스턴 셔츠라서 조금 되게 핏한 느낌 있거든 그리고 원단이 좀 자글자글하고 이렇게 했을 때 좀 텐션도 좋아 그리고 유니클로는 제가 뭐 유니클로 셔츠 상에 많이 입어왔는데 이게 빨면 빨수록 막 짧아지고 막 쭈그러들고 막 그래 근데 얘는 뭐 얼마나 내가 많이 빨진 않았지만 그래도 랄프 로렌이 잘 만나지 않았겠어? 그래서 전반적인 룩을 보면 뒷모습도 이렇게 그럼 한번 물어볼게 이게 정확히 30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37만원인가? 그리고 저거 한 4만원이잖아 33만원, 4만원 차이가 있단 말이야? 그러면 그 정도의 차이라고 생각해? 아니 그렇게까지는 아닌 것 같아 아 그치 그러니까 이게 예쁘긴 한데 그 정도의 차이는 아니다 왜냐하면 33만원이면 치킨 몇 마리냐? 치킨 거의 뭐 한 15에서 20마리 정도 15마리 정도? 그치? 치킨값 올랐다고 아 치킨값? 근데 여기서 자켓 같은 거 입잖아 그럼 자켓 입으면 어떻게 돼? 여기 밖에 안 나오지? 그러면 이게 달라진다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단품으로 입어서 보여드려서 그런 건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지 자 예를 들어서 이런 렌치맨 스타일 코디야 근데 여기서 봤을 때는 유니클로나 이거나 비슷해진다니까 이너로 입었을 때 그래도 이게 예뻐 아 그래도 이게 예뻐? 응 어떻게 산다? 예뻐 자 지금까지 이제 가성비 유니클로 그리고 끝판왕 더블RL 디테일적으로 여러 가지 차이점을 보여드렸는데 그러한 차이들이 33만원의 값어치를 하느냐 그런 게 이제 좀 의문이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브랜드 감성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뭐 슈프림 예를 자주 드는데 별 특별하지 않는 회색 후드티인데 여기 슈프림 빨간색 로고가 박히면 100만원 넘어가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브랜드 감성이라는 게 무시 못하는 겁니다 퀄리티가 똑같다고 하더라도 브랜드 감성이 주는 그 값어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실 때 잘 생각해서 나는 가성비 갈 거냐 나는 끝판왕 갈 거냐 이렇게 선택하시면 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